다음은 밀폐기에서의 열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기에서의 열과 일의 관계는요. 바로 시스템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열이 들어왔고 또 얼만큼 일로 빠져나갔느냐 이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그 차이만큼이 바로 시스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열이 들어온 것을 플러스로 잡고 일이 빠져나간 것을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는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왔다, 에너지가 얼만큼 빠져나갔다 그만큼 시스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Q-W는 ΔU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나중에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Q-W를 하나의 세트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의미를 명확하게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부 에너지가 25kcal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40kcal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외부에 대해서 이만큼의 일을 해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몇 kcal인지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공급된 열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까의 그 식에서 공급된 열량을 물어본 거고요. 내부 에너지가 나중에 40, 처음이 25였고요. 그리고 외부에 한 일은 우리가 이제 W는 J, Q 이 관계를 통해서 J가 427kg 중 m per kcal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변환을 해주시면 2kcal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열량은 Q는 17kcal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어려우시면 논리적인 흐름으로 내부 에너지가 15만큼 증가했고 외부로 2kcal만큼 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들어와줘야 되는 에너지는 바로 열량으로 17kcal가 들어와줘야 된다. 이렇게 따져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